안 얘기해야 돼요. 기분 나빠, 말 안 하네. 제가요, 유진이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. 근데 보통, 보통 뽀뽀를 하면요. 야, 네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. 보통 뽀뽀를 하면요, 막 피하거나 어우 야 하지마 막 이러거나 그러거든요. 그걸 예상하고 유진이 볼에 뽀뽀를 했어요, 장난으로. 근데 유진이가 갑자기 막, 이러더니.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. 유진이가 네가 그렇게 했어, 네가 그런 사람이야. 그치 카메라 있었어요, 없었잖아요. 카메라 없었지. 왜 거짓말해요? 누가 봤다고. 이렇게. 유리, 유리. 이렇게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푸라닥 도망가버렸지 마요. 그러니까 애초에 왜 볼뽀뽀를 하냐고요, 친구끼리. 동생한테 왜? 왜? 안 네. 근데 동생한테 왜 하냐고.